양상도 있고 밀항도 있고 여기 경사남도 지역입니다 청성 청성사관 청성하면 사과가 유명한데 청성사과 청성사과가 진짜 맛있어 청성 한과는 또 처음 보네 사과 좀 맛좀봐요 사과죠 주스 하나 이렇게 사과축제가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역시 청성 맛있네 청성사과 청성사과 과자 김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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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그네 센터가 진짜 멋있네요 마그네 센터가 여기서 이벤트 하나 오죠? 이벤트가 오고 식감이 좀 너무 정리도 있고 익사, 정북 익사 정북 익사 익사 달석 대구 달석에 포토존이 가고 대구 달석 대구 달석 태양 태양도 있고 대구 달석 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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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산 서산 서산이어요. 충남 서산 영주 서산 아 이게 대장간에서 만든 연장 세트가 있더라구요 장아 설탕 멕시 바다 아 자 자 아 아, 맛없는 거 좋지? 이래서, 1, 2, 3, 2, 3, 4 essen 진짜 못생겼습니다. 에이, 하나, 둘, 셋, 노 1970년 별보기 대화 아 그렇지만 저희가 또 사랑받고 생활을 물주시라고 챙겨주실겁니다. 네. 기다려주시면 우리 친구 한번도 하고싶죠. 아 빨리요. 디렉큼도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. 네. 한 번 앞뒤로 와주시구요. 네. 화면 확인 되셨습니다. 우리 친구 한 번 글쎄요? 바탕 잡고.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? 우리 친구 내가 한번 얘기해줄게. 이분이 레고랑 물병하고 어떤 것만 해가고 싶어? 레고? 레고? 물병? 알았어. 물병 신협적인 거 원하네요. 웬만하면 친구들을 레고 갖고싶다고 하는데 알겠어요. 물병 기억할게요. 우리 친구 한번 돌려볼게요. 잡고. 하나 둘 셋. 가요. 우리 친구 물병 받고싶다고 했는데 물병에 당첨되길 기원하면서 아이고 하지만 그래도 알아서 다 챙겨주실거에요. 아 그러지만 저희가 오늘 사실은 물주시로 드리는데 특별히 선물 챙겨드린거니까 둘이 칠 때 저기 투자를 꼭 하고 여행정부터 부를게요. 알겠죠? 약속을 드리죠. 고구도. 고구도 수리사나 한번 봐봐. 하나 둘 셋. 가요. 월간을 보도를 가겠습니다. 어떤 선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? 우리 아버님이 이제 안주시겠어요? 어. 이미 가져갔죠. 알겠습니다. 우리 안녕히 계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동도촌. 동도촌. 대략 또 비밀으로 저기 이창시에서 이렇게 이창시에서 이렇게 이창시에서 이렇게 이창시에서 이렇게 동도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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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대략. ... ... ... 아... 아닌데요? 주시 여기 말이에요.. 일단 여기 주시면만 Ghost bipartite.